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23페이지 공사별 적산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적산의 공사량을 계산한 문제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별 적산과 관련돼서 먼저 벽돌공사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벽돌공사 벽돌공사와 관련해서 이 공사량 산출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로 바로 이것입니다 벽면적 산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벽면적이 주어질 수도 있고 벽면적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벽면적을 산출을 하시고요 벽면적 제곱미터로 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높이를 곱해서 벽면적을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벽면적에서 공제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실까 공제해야 되는, 빼줘야 되는 부분 공제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개구부 면적입니다 개구부는 우리가 벽돌을 쌓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창문이나 출입구가 되니까 그래서 개구부 면적은 공제를 해주시고 임방보 면적 임방보는 개구를 보강해서 개구 상부에 설치하는 임방보죠 그래서 임방보 면적은 우리가 공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제를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공제하지가 않습니다 공제하지 않는 것 헌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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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했죠 이 수직부지하고 수평부지를 접합하는 부분에 삼각형으로 보강해 주는 것이 헌치입니다 그래서 헌치는 삼각형으로 보강하기 때문에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러면 벽면적을 산출을 해가지고 벽의 길이에다가 벽의 높이 뭐 벽의 길이가 10m였다 그리고 벽의 높이가 3m였다 그럼 10 곱하기 3m에서 30제곱m 나오겠죠 그런데 거기 개구부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으면 공제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벽면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미량을 산출하다 혹시 수량 중에 정미수량, 정미량을 산출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면 정미량은 이거죠 그러면 이 벽면적에다가 자, 벽면적 개념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이 매수 장을 곱해 주면 되죠 그래서 벽 두께별 뭐 벽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0.5B 두께로 사슬태하고 1B 두께로 사슬태하겠죠 그래서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1제곱에다가 면적당 이런 매수를 곱하면 되죠 면적당 면적에 대한 매수, 보통 장수죠 장수 또는 매를 곱해서 우리가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그래서 이 벽 두께별 단위 면적당 그것은 이 표준형 벽돌을 기준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표준형 그래서 이 표준형 벽돌의 자, 우리가 규격이 190mm에다 길이 곱하기 90mm 곱하기 57mm짜리 이것이 표준형 벽돌입니다 그러면 표준형 벽돌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기본적으로 0.5B 두께일 때 0.5B 두께일 때는 바로 75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해서 산정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1B 벽체 두께일 때 1B 두께일 때 1B 두께의 경우는 바로 140 구매 개념이 됩니다 구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1.5B는 두 가지 플러스 하면 됩니다 만약에 2B다 그러면 1B 두 배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곱해서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소요량 자, 소요량은 할증을 고려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정미량에다가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정미량에다가 플러스 정미량의 할증률을 곱해서 계산한 것을 이렇게 플러스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어디 아프죠? 한 번 더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정미량에다 곱하기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할증을 바로 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정미량이죠 1.03 이런 식으로 할증률을 곱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보통 붉은 벽돌이었다 붉은 벽돌의 경우는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됩니다 붉은 벽돌이 할증률이 3%잖아요 3% 3%는 0.03이잖아요 그래서 0.03 이렇게 1.03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이 시멘트 벽돌이 1.05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시멘트 벽돌 시멘트 벽돌은 콘크리트 벽돌이라고도 하죠 콘크리트 벽돌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5%가 되니까 5%이니까 0.05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05를 곱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벽돌에 대해서 자, 구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도 가장 많이 빈변이 나온 것이 바로 이 벽돌 공사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벌록 공사가 나오죠 처음으로 24회 시험 때 벌록 공사가 시험에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아줘서 모두 정답이 됐습니다 이의신청 받아줬기 때문에 앞으로 장리형 벽돌은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리형 벽돌은 그래서 기본형 벌록만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록 공사도 똑같아요 벽면적에다가 자, 그래서 이 벽면적을 산출을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 두실 것은 이제 이 벌록의 소요량 개념을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됩니다 벌록의 소요량을 벌록의 소요량을 우리가 제곱매당 소요량을 외워두시면 되죠 벌록 소요량은 1제곱매당 자, 이제 기본형 벌록이 13매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량을 우리가 암기해 두시면 되는 게 기본형 벌록 기본형 벌록이 커요 장리형 벌록이 작습니다 그러면 기본형 벌록의 경우는 길이가 390mm고 장리형 벌록이 얼마가 되는가 장리형 벌록이 우리가 290mm가 돼요 그래서 장리형 벌록 17매인데 앞전 24회 시험 때 이 신청을 받아줬기 때문에 기본형 벌록만 나옵니다 그러면 이 13매의 할정 4%가 포함되어 있어요 원래 벌록의 할정률은 4%잖아요 벌록의 할정률이 4%인데 그 4%가 포함되어서 바로 13매가 되는 겁니다 12점 얼마 나오는데 할정률이 4%에서 14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 수치를 곱하면 벌록의 소요량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325페이지 콘크리트 1세제곱메다 비말 사용된 재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1입방메다 1세제곱메다 비빔할 때 비빔할 때 재료량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죠 재료량 이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출체를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배합비 보통 철근 콘크리트 배합비가 1대 2대 4의 배합비를 씁니다 그러면 1이 바로 뭔가 하면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1일 때 모래가 2의 비율이고 자갈이 4의 배합비로 한다 그래서 보통 철근 콘크리트 배합비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시멘트가 1룹에 비빔할 때 약 320kg이 더한다 시멘트 한 포대는 40kg예요 그래서 8포대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래는 0.45 입방메다 그리고 자갈이 1대 2대 4니까 0.9 입방메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1루베를 비비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루베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갈은 공격이 많잖아요 자갈 사이에 모래 들어가고 모래와 모래와 자갈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루베가 넘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콩에다가 좁쌀러면 좁쌀 들어가죠 그 사이에다 밀가루 넣으면 또 들어가겠죠 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료는 그러면 이걸 안기해 두시면 됩니다 이걸 안기해 가지고 자 콘크리트 만약에 100루베를 비빈다 그러면 그다가 이 수치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8포대 320kg 모래 0.45 자갈 0.9 이걸 안기를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및 방수 공사와 관련돼서 이제 방수 부분이 장기 수승계획과 관련돼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수 부분이 한 번 우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옥상 슬래버 가지고 자 그래서 문제 가지고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방수는 그러면 옥상 슬래버 40 곱하기 20m 상겹 아스팔트 이 겹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만 기억하면 되죠 방수 면적을 산조했다 난간 벽은 우리가 사면 난간 벽으로 하고 방수 높이가 50cm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옥상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옥상 여기에서 이까지가 40m고 그리고 여기서 이까지가 20m라는 겁니다 옥상에 이제 난간이 시공이 되겠죠 난간 벽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수하는 부분에 난간이 사면으로 이렇게 난간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면으로 난간이 되어 있죠 난간 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수 면적 산출을 했기 때문에 자 옥상 슬래버하고 따로따로 가면 되죠 옥상 슬래버 면적 구하시고 옥상 슬래버 옥상 슬래버 면적은 전체 40m 곱하기 얼마 20m 하면 자 800제곱미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옥상 슬래버 면적을 구하고 난간 벽 난간 벽을 우리가 팔 앞에 시라 영어로 팔 앞에 그래서 이제 난간 벽 면적 팔 앞에 면적 구하면 돼요 그러면 전체 길이에다가 있죠 전체 길이 40m 플러스 20m에다가 40m 20m 하시면 되죠 전체 길이 그래서 40 이렇게 해 놓은 거 거기에서 뭐 1,2 다 뿌렸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40에서 20m 더한 거 두 개잖아요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2 더하면 40m 플러스 40m 플러스 40m 플러스 40m 플러스 20m 해서 그래서 120m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방수 높이가 난간 벽을 0.5m 50cm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0.5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전체 120m 곱하기 자 이거죠 0.5 하면 되잖아요 0.5m를 우리가 하시면 되죠 그러면 60제곱 메다 만큼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계산한 것이 자 60제곱 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개 플러스 하면 되죠 800에다가 난간 벽 부분은 그래서 합치면 되죠 전체 방수 면적은 전체 방수 면적은 바로 800제곱 메다에다 플러스 60제곱 메다 한 860제곱 메다가 자 방수 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프라이머 양을 구하십시오 이러면 프라이머 양 프라이머 양은 우리가 이제 저겁니다 방수 할 때 프라이머 양을 구할 때 프라이머 면적당 0.4kg예요 0.4kg 그래서 이걸 곱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 양을 안개 하시는 거예요 면적당 0.4kg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0.4kg 이렇게 곱해서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 자주언급 두 번이 나왔던 게 328페이지 보시면 타일공사예요 유일하게 저겁니다 벽돌 이외에 벽돌은 뭐 자주 내는 거고 벽돌 이외에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온 게 유일하게 타일이에요 타일공사 그래서 이 타일공사는 자 우리가 뭐 다음과 같이 구하시면 된다 타일공사 그러면 뭐 타일 부분에 대해서 이 타일공사는 타일공사는 뭐 정미량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나요 타일의 정미량 정미량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타일 부침 면적을 타일 부침 면적을 우리가 분사에다 두면 돼요 제곱미터를 그래서 뭐 100제곱미터다 뭐 150제곱미터 200미터 주어지면 자 분자에다 두시면 되는 거예요 타일 부침 면적을 분자에 두고 자 이 타일 크기 한 변의 기준 타일 크기 플러스 줄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일 크기가 하나의 크기가 200미리 곱하기 200미리였다 예를 들어서 이 크기가 이렇게 200미리였다 200미리짜리 타일이었다 그리고 뭐 줄론이 6미리였다 그러면 자 이거죠 이걸 밑으로 한산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 왜 우위가 면적이니까 그걸 하나로 나누면 되니까 그러면 200미리에다가 브라살마 6미리 하니까 206미리가 되잖아요 206미리를 밑으로 한산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0미리가 1cm예요 그리고 100cm가 1m죠 그러면 206미리는 0.206m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한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타일 한 변의 크기 플러스 줄론 줄론 해가지고 밑으로 나누면 이것이 타일의 정미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미량 1제곱미터의 정미량 계산한 문제였고 그리고 면적 조어지고 정미량을 우리가 계산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파트는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면 소유량 구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소유량은 간단해요 소유량은 여기에서 정미량 나왔을까 하면 나온 수치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정미량에다가 할정률 곱해가지고 플러스 하면 두 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소유량 나오면 그냥 정미량에다가 할정 바로 곱하세요 1.03 이렇게 해서 보통 타일이 3%짜리 타일이 있고 5%짜리 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아스팔트나 리놀륨이나 비닐 타일 이외의 타일은 다 3%잖아요 그게 5%잖아요 그러면 거의 우리 시험하면 3%짜리가 나올 거예요 클린크 타일이든 자기 타일이든 독이기 타일이든 이런 그런 타일이 나오게 3%짜리 할정률을 가진 타일들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1.03을 그냥 곱하시면 편하죠 할정률 정미량에다 할정률 0.03을 곱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도로 힘들죠 그래서 바로 1.03을 곱해서 무엇을 하는다 바로 소유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조금 알아두실 것이 328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 제가 나오죠 그래서 2번에 타일 붙임 면적 시공 안목치수로 계산합니다 안목치수 눈목자 눈으로 보는 면적 그러면 안목면적으로 계산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벽에 두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벽에 두께가 실제로 있을 거 아닙니까 개구 없이 그냥 할게요 일단 개념상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벽에 두께가 있으면 치수라는 것은 사실상 무엇인가 하면 중심선 치수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중심선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얼마다 이쪽으로 가 지금 3000mm였다 3m였다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벽에 두께가 200mm였어요 다 200mm 그러면 안목치수는 실제로 그죠 이 부분이 안목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안쪽에 이 벽 두께를 제외한 이 부분이 안목치수가 되는 거죠 이 안쪽이 그러면 이 벽 두께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00mm 요쪽 100mm 그리고 요쪽은 100mm 100mm 있죠 그래서 이제 안목치수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안목치수, 눈목자, 눈으로 보는 치수 그래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미면적의 할적률 3포를 해서 실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9배 경사를 두죠 그래서 3포를 할적률 해서 실면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줄눈도 그런데 이제 3번에 개구면적 공간 만약에 벽이었다 가정합시다 벽체였어요 자 벽이 있을 때는 바닥의 경우였고 바닥은 뭐 개구뚜루는 게 없겠죠 그러면 벽면에 이제 타일을 부착할 때 당연히 개구부에다가 타일을 부착할 거죠 개구면적은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3번에 그런데 4번이나 거기 보시면 5번에 벽이 위생기구 면접 공제하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 5번에 벽일 때는 거울이나 욕실장에는 고려 안 한다는 거예요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타일 부착하고 사실상 우리가 거울이나 욕실장을 부착하는 것이지 거울만큼 뒤에 타일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제하는 것은 개구부만 공제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욕실장이나 우리가 이런 거 공제하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기구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봐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만 나왔다 정미량만 두 번 냈어요 지금까지는 정미량 그리고 이제 창호공사하고 관련돼서 창호 이 창호공사에서 유일하게 시험이 언급이 된 것이 7회 때 한 번 딱 언급됐어요 원래 7회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9회 때부터 출제범위 들어갔는데요 7회 때 329페이지 보면 거기 7면적 배수표에서 자, 목제문에서 플러시문 가지고 냈었어요 플러시문 이 플러시문이 유일하게 시험에 나왔던 게 그래서 안목면적 그래서 눈으로 보는 면적이 안목면적이죠 안목면적의 2.7에서 그래서 3배죠 안목면적의 곱하기 2.7배에서 3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출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제문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양판문이 나오죠 양판문 그래서 이 양판문은 플러시문은 평평하죠 합판을 양쪽 교체했는데 양판문은 볼륨이 있죠 들어갔다 나왔다 울금이 뼈대를 짜놓고 중간에 양판문 넓은 판을 끼워넣기 때문에 양판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는 3배에서 4배가 되죠 그래서, 자, 그리고 미석이창을 기억하시면 돼요 미석이창 자, 미석이창은 안목면적의 1.1에서 1.7배 개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철문에서 나오죠 철문은 안목면적의 2.4에서 2.6 개념이 됩니다 2.6 그래서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철문은 이사갈 때 보통 활짝 열어놓고 보통 작아죠 그래서 이사갈 때 열린다 그래서 2.4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미석이창은 밑에 레일이 2개예요 11자죠 그래서 와라와시 1.1을 기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까지 언급됐던 데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공사는 한 번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언급이 되면 아마 벽돌공사가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벽돌공사 그리고 타일공사 정도 블록공사는 혹시 안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24일 때 나왔고 그래서 둘 중에 아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